네, 저희 의상 먼저 드릴까요? 하나, 둘, 셋! 굿즈라이! 안녕하세요, 은진혜입니다. 아, 네, 알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페스티벌 K-POP의 재택에 저희 의상들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진짜 많으신데요, 안전이 제일 고생한 거 아쉽나요, 여러분? 즐거운 공연이 중요하지만 안전을 꼭 지켜서 고생이 끝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다치시는 게 너무 좋겠습니다. 저희 부모님이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곡들을 준비했는데요. 그만큼 다들 잘 즐겁게 즐겨주실 거죠? 네! 고맙습니다! 여러분, 여러분들 알 수가 조금 쌀쌀하지 않으세요? 그죠? 저희가 조금 따뜻해진 곡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주세요라는 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도움많이 많이 해주세요. 저희가 주세요라는 곡을 불러볼 때 되게 많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앞으로 나가서 노래해도 괜찮겠죠, 여러분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이 기기야!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 다음 곡은 여러분, 저희 부모님 노래 중에서 뭐 제일 좋아하세요? 네! 항상 비밀이야를 며칠 줄이더라고요. 그래서 비밀이야를 준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하시는 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! 여러분,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. 함께 불러주시길 바랍니다. 함께 불러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